대형교회 목회자로서 고충을 털어놓은 분당어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. 이 목사는 이름 알려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자기에게 기쁨은 오히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주님과의 동행을 강조한 그는 공간에게 붙잡혀서 수용소에서 무려 18년 동안 살았던 중국 지하교회의 한 지도자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.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끔찍한 대가를 지불한 그가 형기를 다 마치고 전한 눈물의 간증을 나눴는데요.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. 미국의 우리 누나들은요. 은혜 받으려고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동생 컨디션 어떤가 보려고 처음 들어가서 울더라는 거예요. 전화로 통화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. 혹시 너 우울증이니? 이렇게 묻더라고요. 우울증 아니거든요. 우울해서 우운 거 아니거든요. 목요일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새벽에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려서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에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에 깨우추어 지난 30몇 년 동안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거든요. 여러분 이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있으세요? 저는 막 초저녁에 잡니다. 빨리 자야 새벽이 오니까. 그리고 새벽을 보내고는 제 아내도 너무나 이런 저를 잘 이해를 해 주니까요. 그저께도 새벽에 시간을 보내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아 새벽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?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요?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적인 푸른 초장 한없이 건이네.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 둘이서 한없이 건이네. 그런가 하면 옛날 어른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, 저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다 아시죠?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맨 마지막 한마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저와 단둘이 누리는 그 사랑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사랑의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기쁘다구요? 뭐 기쁜 것도 있죠. 힘든 게 더 많아요. 뭐 이름 알려지고 뭐 좋을 것 같으십니까? 그것보다 더 좋은 건요.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공간에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애녹을 애녹되게 한 결정적인 것 이 찬양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중국은 종교 탄학 국가 아닙니까? 그런데 부여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분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공안에 붙잡혔대요 가슴 아프게도 수용소에 들어가서 18년을 살았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끔찍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형기를 다 마치고 영국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분이 간정을 했는데요 영국 목사님들이 물었대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? 그 글에는 점잖게 썼는데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똥 푸는 일을 했습니다예요 보통 악질이네? 그래서 이제 이거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?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킨대요 인분 퍼내는 일 그래서요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들도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멀리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되게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뭔지 아시죠? 감시하는 사람도 냄새가 너무 심해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서 늘 지키고 있으니까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 하는데 똥 푸래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죠 똥 푸러 가는 여기에서 만큼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를 하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간섭받지 않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이제 너무 오래 했다 좀 편한 일로 바꾸어 주겠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 이분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뭐 세상살이가 정말 살맛이 안 나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세상 아닙니까?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세상과 상관없이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누립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점진적인 인도하심을 누리기 때문에요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